또 우리 초대가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손혜원 가수님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대로 모십니다.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오늘 가수로, 초대가수로 또 심사위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. 오늘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. 예쁜 내 사랑. 순천에 왔어요. 나 어떡하라고 가지고 노래를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가수 손혜원 다시 인사드립니다. 예쁜 내 사랑. 예쁜 내 사랑. 많은 사랑해주세요. 잘하셨습니다. 제가 유튜브 시작한 게 나가고 있습니다. 국회의원 손혜원이 아닌 가수 손혜원이에요. 바다 혜자. 또 국회의원으로 찾아갈까봐. 사랑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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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나의 사람아 일을 보고 정의 받은 내 사랑뿐이네 정의 없어 몰랐네 그 소중함을 몰랐네 정의 들어 알겠더라 내 사랑이 최고인걸 어둠 눈물 내 사랑아 덩실덩실 내 사랑아 서로 믿고 갇혀두고 심령나게 행복하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한편 세세 동실덩실 내 사랑아 사랑 사랑 나 예쁜 내 사랑 그대 나의 사람아 일을 보고 정의 받은 내 사랑뿐이네 정의 없어 몰랐네 그 소중함을 몰랐네 정의 들어 알겠더라 내 사랑이 최고인걸 어둠 눈물 내 사랑아 어둠 눈물 내 사랑아 동실덩실 내 사랑아 서로 믿고 갇혀두고 심령나게 행복하게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한편 세세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한편 세세 살았세 동실덩실 내 사랑아 우리 서로 의지하며 한편 세세 사랑하세요 뚱질당질하시고 넌 예쁜 내 사랑아 네, 감사합니다.